오늘 강단 말씀, 그대로 성취되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합니다. 두 가지 범위에 드릴게요. 제 번째는 기도가 살아있는 게 있다. 그대로 성취되게 되어있으면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요. 만약에 이 성전을 기도로 다 채울 수 있죠. 그러면 세 성전을 옮기죠. 어마어마하게 천둥을 채울 수 있습니다. 오킬리아의 과정과 성도 과정 및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. 두 번째입니다. 기도가 살아있으면 바랍봉 전도가 정말로 성경적 전도라는 모델 되기 직급을 받으라 합니다. 그래서 전도운동의 모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변합니다.